시지남용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번 사건만 해도 시지남용, 경쟁사업체 배제? 어려운 말이 줄줄 쏟아지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자고. 먼저 시지남용. 이 말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줄임말이야.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자신의 지위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뜻?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대기업을 말하는 건가?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야.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혼자 50%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사업자가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7%면 새 업체가 자동차 시장의 77%잖아.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적은 C사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나? 그 경우에는 C사는 제외야. 특정 시장의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의 점유율이 합쳐서 75%가 넘어도 이 중 점유율 10% 미만인 업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지. 그런데 왜 공정거래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지?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고 무조건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 다른 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분야인지, 경쟁 사업자는 어떤 규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지.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 우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하나밖에 없어. 혼자 우리 동네 슈퍼마켓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 슈퍼마켓은 우리 동네 슈퍼마켓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 특정 시장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추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앞서 말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 아, 그렇겠네? 그렇지?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가격 남용이 있어.